안녕하세요 수풍인생 입니다 날씨 좋습니다 그 많든 감나무에 감잎 감 다 떨어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요즘 전세계를 떠들썩 하고 있는 카타르 월드컵 낼몰이 이제 한국과 가나 2차전이죠 한국과 가나전 수풍인생에 한번 점쳐보겠습니다 1대 0 한국이 이깁니다 두고 보십시오 28일 한국과 가나의 축구 응원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꼭 한국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강 가야죠 한국 화이팅 수풍인생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 स형 여러가지 공기 공기 또는 공기 하지만 공기 흥